퐁당퐁당이라는 곡을 추천하고 싶은데 왜냐면 이게 멜로디가 정말 잠잠한데 가사가 엄청 통통 튀어요 그래서 이걸 잠자기 전에 들으면 좋은 꿈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좋은 꿈 꿨으면 좋겠어서 제 꿈이요 저는 지민이라는 곡인데요 굉장히 몽환적인 노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가사가 지민이라는 뜻이 영어로 어머나라는 뜻이에요 지민이! 어머나! 지민이! 굉장히 가사가 귀여운데 분위기가 몽환적이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또 또 성현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현! 네! 여기 있어요 저는 다행히 저희 베이비 댄스들을 좋아해요 베이비 댄스 왜냐면 베이비 댄스 이 분은 되게 멜로디 멜로디 너무 특이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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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히 저 사기세요 보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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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는 본인이 베이비 페이스라고 그리고 약간 달달한 곡이예요 곡이예요 곡이예요? 곡이예요? 네 곡 비기싱도 달달해요! 저도요 저희 앨범의 두 번째 트랙인 기적같은 아이의 노래 노래가 멜로디도 굉장히 좋고 가사가 특히 좋아하는 아이를 기적같다 너는 기적같은 아이라고 표현한 게 어머니는 기적같아요 그거랑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저는 추천하고 싶은 노래가 지금 만나러 가요라는 곡이 있는데 저희가 가이드 듣고 되게 많이 설렜어요 이걸 어떻게 녹음을 해야 설레는 느낌이 잘 표현될 수 있을까 이 가사 자체가 팬분들한테 뭔가 컴백했으니까 지금 만나러 가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라서 추천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되게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녹음할 때 되게 연기를 하면서 녹음했거든요 아 맞아요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손을 모으면서 훨씬 잘 됐는데 잘 녹음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멤버들처럼 가지각색의 매력을 가진 곡들이 많으니까 꼭 들어주시고요 그럼 오늘 설아 언니가 추천한 지금 만나러 가요 최초 공개해드립니다 저희 멤버들 오지이 이제